테이크 다운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섹션 1 오른발 스템프, 왼발 투게더, 왼발 톱, 펜 오른발 토스트럿, 왼발 토스트럿 반복 스템프, 투게더, 톱, 펜, 토스트럿, 토스트럿 섹션 1, 카운트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섹션 2, V 스텝, 오른발 아웃, 아웃, 인, 인 재즈 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크로시 4분의 1턴 오른쪽 돌아서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시 반 스텝, 크로시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시 섹션 2, 카운트 1, and 2, and 3, 4, 5, 6, 7, and 8, and 섹션 3,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터치 왼발 사이드 스텝, 터치,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돌아서 왼발 사이드 스텝, 터치, 오른발 사이드 스텝, 터치,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백락, 리커버 섹션 3, 카운트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8, and 섹션 4, 바인 스텝,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4분의 1턴 돌아서 오른발 포워드 스텝, 9시 방향 왼발 스커프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발 터치, 오른발 백, 왼발 킥, 왼발 백, 오른발 터치 오른발 백, 왼발 킥, 왼발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왼발 포워드, 오른발 스커프 섹션 4, 카운트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풀 카운트 하겠습니다 섹션 1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섹션 2 1, and 2, and 3, 4, 5, 6, 7, and 8, and 섹션 3,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2, 2,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1 and 2 and 3, 4, 5, 6, 7 and 8 and 1 and 2 and 3 and 4 and 5 3번째 월 끝나고 태그 있습니다. 태그는 락킹체어. 3시 방향 오른발 포워드 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카운트 1 2 3 4